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되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써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로스 1장 15절을 보면 고로스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점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저희로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들이 보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생의 가운데 그대로 다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지를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神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으로써 혼인잔치에 경사스러운 날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왔던 것입니다 베드시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치시는 그 근육하신 하나님을 부왔던 것입니다 베드시타에 38년간 病을患っている 人のところに訪ねていて 癒을 そのような 哀れみの 神様 5백이어로 배고픔을 채우시는 그 인간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부왔습니다 5백 2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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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匹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부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극률과 이러한 치유 예수님의 사랑과 극률과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론이요 나사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우리 안에 구하고 있다고 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하시고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몸과 마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순종에서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회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청년회에 워십댄스 리더로서 봉사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2층 성전에서 그 자매님과 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궁유라심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어쩔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 자매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어쩔 할 줄 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함께 그 감정을 억제하려고 손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형님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얼굴을 돌리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자매님의 그 억눌린 아픔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소목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끄치고 안정될 때까지 그냥 물구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끄고 평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범을 자리에 만들어내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지나가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교회에서 큰 성애가 있기 때문에 워십 댄스 팀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십 댄스를 가르치는데 아주 강한 모습인 거예요 워십 댄스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청 강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상냥해 보이지도 않고 자존심이 되게 세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는 것인데 그 자매님의 성격이 강한 자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자매님이 그때 어떻게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울을 수가 있었던 거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그때와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자매님이 주님의 임자 가운데서 큰 의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자매님은 그 자매님의 성격이 그 자매님의 성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그 자매님과 같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소목소목했지만 주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애서 그냥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자매님의 성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을 체험했던 것이죠 저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에 그냥 흘려가도록 그냥 나를 이렇게 맡기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사실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미련하고 특히 눈치가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능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안하게도 이런 보잘것없는 청년이었던 날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때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더라고요 그 순간에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비록 못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쓰러지고 세상 유혹에 쓰러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또 그 죄 지었지 너 할 수 없다니까 야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제 악가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괜히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러느냐 周りから 뭐 何も認められていないのに 十字架の道을歩むって言うの? 차라리 세상에서 돈이나 많이 벌어라 むしろこの世で お金をたくさん稼いだ方がいいよと 이런 마귀에 정말 쓰레기 같은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 악례의 사사야기に 絶対騙されてはいけないの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환경 그런 거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계단한 것을 항상 기뻐하시려고 정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心에刻み 항상喜んでください 말씀 대로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ような 恵みの上에 さらに注がれた 恵みを受けたものだ ということを 毎日感謝の 告白を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그날까지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願わくは 주가来られる その日まで 恵みと 真の中で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뤄수님의 영광을 영광의 삶을 축복의 삶을 生きてゆく私の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